앞에 앞에 사람 어! 옆에 있다 아 옆에 있는 죄찍이 아니야 디디서 초대도 되는데 초대 안하네 좋았다 마이크 안 되면 안 돼 내가 심심해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다 빨렸다고 얘기한다고 아프네 나 나도 잘할 수 있는데요 비바님 오늘 하셨나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들리세요? 아 잘 들려요 이제 들려요 님 누구세요? 저요? 님 소개 좀요 어.. 저는 지나갔던 투수인데 아 그래 오늘 제 방송 처음 본 투수? 아니요 처음 본 건 아니고 두번째? 그냥 여러 번 봤는데 채팅 잘 안 치는 투수 팔로우도 안 했잖니 아니요 했죠 느낌표 팔로우 쳐봐요 방전 껐나요? 네 껐는데 아 그래 오케이 맨날 일하는 시간에 방송하면서 어디 갈까요? 저.. 저.. 가는데 따라갈게요 내릴게요 저도 괜찮은데 그럼 저희 조금 살고 또 와이자 너무 많이 가서 여길 갈게요 살고 싶어 넵 그때 자고 있었어 이쪽 내리는 데는 제가 빨라요 어.. 전 못 올라갔다 같이 내리는 것 같은데 어 나도 못 올라갔어 눌러말하기 할까요? 아니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옥상 하나 와이자 옥상 아 이걸 못 잡았어 오케이 아 이걸 못 잡았어 오케이 와이자 옥상 진짜 거짓일 것 같아 안 움직였는데 내가 너무 정수리 쌌어 어딨지 이건? 저기 있다 아닌가? 어디 있어요? 어 50방향 50방향 2층 건물 잡았다 갑시다 인간 파밍을 나섭시다 오해 호해 호 와 똑버스 탄다 아하하하 아하하하 갑시다 이제 없을 것 같아 어? 새우나? 나이스 오 좋았다 왜 여기서 속도를 줄였지? 어 쏜다 어 쏜다 저 쏜 건 40방향 언더 오케이 붙었다 얼마나 붙었는지 모르겠네 하늘 쐬고 있어요 40방향 가까운 나이스 하나 기절 그냥 깐 폭인데 기절하네 아 철창 담았네 끝 아 아 나이스 철창 때문에 안 보여 얼굴이 아까 그리고 140방향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올라갑시다 무서우니까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어 바로 앞에 보급 50방향 가까워요 뭐 온다 보금으로 오나 보금으로 오나 안 돼 보금으로 오네 보금으로 오네 나이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현실 탔어요 흠 흠 흠 흠 흠 아 마이크가 좋으시네요 아 잠시만 침 넘어갈 소리도 들린대요 돌 많은 데가 여기 있구나 흠 앞에 앞에 사람 어 옆에 있다 아 옆에도 있나 흠 안 됐는데 조금 더 천천히 나올걸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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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았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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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는 멀리서 쏜 거구나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얘 흠빨 없었으면은 얘네 둘 다 잡을 수 있었는데 오 시그리처님 안녕 개빨라 이분은 최소.. 나 죽기도 전부 다 갈기고 있었을 것 같아 죽자마자 이렇게 자기빵만 루루 슈란펠즈님 고마워요 아 들려요? 응 들리는데 이제 안 들려 들렸는데 안 들려 아 그래도 너무 안 되는데 파이팅 와 이제 가서 죽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파이팅 내릴게요 캐릭을 주나요? 일단 살아나면? 하하하하 저도 살아남으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저기 살아남기도 힘들어서 방금도 총이 뒤에 엠포가 보이는 거 그래 이런다니까 내가 먼저 내려도 총이 총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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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 수 있어요? 얘 누웠다 죽었어 누웠다며 나 죽은 거야 나 안 맞는 거 맞아? 왈절 재패했으니 가운데서 오는 거 볼까요? 여기저기서 이제 붙는 것만 봐도 돼 하나 보인다 저기 여기 2층 오 딴 날 쏜다 어 킬 났다 어? 살 수 있어요? 안 돼! 이런 크 나 또 죽는 줄 알았어 캐릭한다 이거 팀은 끝났어요 제가 둘 다 잡았어요 좋았다 창고 쪽 같은데? 아이 창고 창고 개 웃겼다 어떡해 어딜 받을지? 누나 오늘은 일이 많아서 엄청 못할 것 같다 미안해 일로부터 내 앞으로 창고에도 있는데 괜찮아요 굳는다 응 하긴 안 보여 안 보여 각 안 보여 내가 좋아하는 자기장인데 여기서 건너 놓은 것도 괜찮을 듯 빠져서 어떻게 생각해요? 볼까요? 앞에 구상인데 너무 먹고 싶은데 가져갑시다 개장이 너무 먼데? 와 이거 그냥 총 빼고 달려가겠다 앞에 벅이 세워져 있거든 이거 조심 나 하나 본 것 같기도 하고 봉이 좀 감고 가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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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 배 돌잇네 조심 양각인데 양각 풀어드릴게 양각 풀어드릴게 오케이 그 옆에 돌 컷 컷 컷 와 나이스 버스 어후 하하하하 자꾸 버스를 해 아 예를 들어 아 예를 들어 버기 때문에 이러고 있었구나 응 아직 초대 듀오 하고 있어요 딱 앞에서 촌 소리 드나 어 우리 지키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지금 자유장이 너무 멀어서 죽으면 어쩔 수 없어 하하하하 짝퉁 누웠다 저게 보이거든요 165에 해체버을 또 쏠까요 그래요 그것도 좋은 듯 끝 네 어 사람 사람 240 우리 봤어요 걔네랑 나이스 아 앞에서 하나 뛴다 170 나무 제일 잡을 때 165 해우소 들어간다 혼자 같은데 얘는 얘 죽이고 걔네 잡으러 가면 될 듯 폭탈까요 네 폭 하나 까고 소리 쥐오고 가던거 괜찮은거 같은데 아 나왔다 나이스 킬게이드 됐다 아까 위에서 내려올거거든요 근데 가야겠다 먼저 가서 재프 할 것 같애 어 자주 할 것 같은데 나도 재밌어 솔로 하는 것보다 이게 더 재밌는데 시청.. 시청자 수도 잘 나와서 심심할때마다 할 듯 도핑 하나씩 더 하고 가자 왼쪽 집에 둘 그거 확인 뭐올때 쏠까요? 아니 아직 더 들어가야돼 우리가 먼저 쏘면은 그 밑에 저기있을 애들이 알게되니까 자리 잡고 쟤네 들어올 때 그거 쏘는건 괜찮은거 다 들어왔는데? 어 그거 쏴도돼요 쟤 쏴주냐 좋았다 진짜 사나 위치를 알게될 수 있어서 어 너무 온다 40 나이스 이거 기절킬이 맞는데 기절 사망이야 아 아 집으로 가야되는데 아 5 칠 1 아 지금 3 이 정처를 들어 앤마가 좀 이따 써도 되겠다. 보인다 하나. 130이 하나 내려오고 하나? 하나가 안 보이네. 어, 안에 혹시 뒤에도 있었어. 가만히 놔둬야겠다. 아, 확인된다. 빨빙에 하나 있어요. 오케이. 저기 하나 보인다. 뛴다. 얘는 끝! 라스트 저기, 나 빨빙. 뛰겠다. 끝났네. 자기 정사 각인데? 아하, 나이스. GG. 좋아요. GG. 재밌다. 치킨도 잘 먹네, 시청자들이랑 하니까. 시청자분들 되게 잘해주셔서 재밌고, 잘하고, 좋네요. 감사합니다. 공부 영상이 너무 좋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